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한번 올려드린다고 했다가 깜빡했던 내용인데요. 매빅 프로 카메라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종기와 매빅 프로를 켜시고 카메라 세팅을 가시면 이렇게 세 단계의 세팅 창이 나오는데요. 계속 삐빅거리네요. 첫 번째부터 보실게요. 여기는 오토로 놓을지 매뉴얼로 놓을지 두 가지 설정입니다. 오토랑 매뉴얼이랑 장단점이 있겠죠. 오토는 편리하고 빠르고 쉽게 카메라를 세팅할 수 있다는 점과 매뉴얼로 놓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적정 ISO나 셔터 스피드 값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매뉴얼 촬영 같은 경우 사진은 장노출이나 야경 안부 어두울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드론은 또 야간 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굳이 저는 오토 놓고 씁니다. 굳이 매뉴얼로 쓰실 분들은 쓰시면 돼요. 여기 설명해드리면 ISO는 빛에 대한 민감도, 셔터 스피드와 EV에서 노출이 있고요. 노출을 올려주면 화면이 밝아지는 거죠. 매뉴얼로 들어가시면 ISO는 빛 민감도에서 값이 높아질수록 밝게, 어두운 곳에서는 ISO 값을 높여주시고 너무 밝다 싶으면 낮춰주시고 근데 ISO 값이 높으면 이제 노이즈가 자글자글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8,000분의 1까지 있네요. 8,000분의 1부터 또 장노출이 가능해요. 8초까지 셔터가 한 번 깜빡거리는데 몇 초가 걸릴지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움직이는 그런 빠른 피사체 같은 거를 잘 잡아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화면은 또 어둡게 찍힌다는 거 사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노출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오토로 놓고 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초점 설정을 해놓고 할 걸 그랬네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세팅인데요. 여기는 이제 촬영과 비디오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은 첫 번째 포토 창은요.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을지가 나와 있어요. 싱글샷, HDR, 버스트, AEB, 인터벌, 판호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싱글샷은 간단하게 셔터 한 번 누르면 한 장의 사진이 찍히는 사진 모드입니다. 자 HDR 다음에 HDR이죠. HDR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조금 어둡게, 어두운 부분은 조금 밝게 해서 적정 노출에 맞춰서 사람이 이렇게 보는 노출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옆광일 경우에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피사체도 잘 보이고 뒤에 있는 배경도 잘 보이는데 카메라를 찍을 때는 노출을 피사체에 맞추면 배경이 안 보이고 배경에 맞추면 피사체가 까매지죠. 이게 카메라는 노출을 어디에 잡을지에 따라서 저희한테 보여주는 게 달라서 그래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이 빛에 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밝은 부분 조금 어둡게, 어두운 부분 조금 밝게 이렇게 적정 노출을 잡아서 촬영해주는 모드가 HDR 모드입니다. HDR 모드로 촬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셔터를 한 번 누르시면 한 2, 3초 정도 텀이 생겨요. 그러니까 셔터를 한 번 누르시면 바로바로 연사가 안 되시고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버스트 모드인데요. 버스트 모드는 3, 5, 7이 있죠. 뭐 간단하게 연사예요. 연사.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빠르게 다니는 자동차나 뭐 달리는 사람, 날아가는 새, 사진으로 찍고 싶으실 때 버스트 모드로 피사체에 초점 맞추시고 따다닥 하시면 찍을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엔 AEB입니다. AEB가 제가 알기로 Auto Exposure Bracket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HDR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이거는 3, 5가 있어요. 3장을 찍을지 5장을 찍을지 입니다. 다른 점은 HDR은 알아서 하나의 사진을 만들어주는 반면에 AEB로 찍으시면 3으로 할 경우 3장, 5로 할 경우 5장을 찍어줍니다. 즉, 노출이 높은 거, 낮은 거, 어두운 거, 높은 거, 조금 높은 거, 중간 조금 낮은 거, 낮은 거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적정 노출로 찍힌 사진을 골라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는 인터벌 촬영인데 인터벌 촬영은 제가 매빅 프로를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촬영 방법입니다. 2초부터 60초까지 있어요. 인터벌 촬영은 많이들 쓰시는 타임랩스에도 쓰실 수 있고요. 하이퍼랩스에도 쓰실 수 있고요. 저는 셀카에 사용합니다. 인터벌 촬영을 2초나 3초 정도로 해놓고요. 이렇게 매빅 프로를 띄워서 구도를 맞추고 어떻게 어떻게 찍을지 구도를 잡고 저한테 초점을 맞춰놓고 사진을 눌러요. 그러면 2초마다 사진이 계속 찍힌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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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힙니다. 이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조종기에서도 일단 카메라 찍는 소리가 이렇게 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초 이렇게 해서 찍히죠. 이렇게 나고요. 매빅 프로 LED가 빨간색 찍힐 때마다 빛나요. 그래서 그냥 띄워놓으시고 재빨리 조종기를 안 보이는데 숨기시고 포즈를 잡고 양손 자유롭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촬영 방식이에요. 저는 인터벌 촬영 정말 강추드립니다. 끝으로 파노라마 있는데요. 파노라마는 스피어 180도, 호리지널, 퍼티컬 이렇게 4가지 모드가 있어요. 매빅 프로에는 스피어 같은 경우는 구형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찍어요. 몇 장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사진을 자동으로 막 짐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찍고 나서 원형 사진, 구형 사진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그냥 컴퓨터 옮기시면 잘 안 보이고요. DJI 앱이랑 웹사이트 사진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구형 사진 딱 나옵니다. 180도는 다 아시다시피 옆으로 이렇게 쭉 180도 찍는 파노라마고요. 호리지널, 버티컬도 같은 방식의 파노라마인데 수평으로 찍을지 수직 파노라마로 찍을지 그것만 다를 것 같아요. 비디오로 들어가시면 비디오는 사실 설명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비디오 사이즈인데요. 한번 눌러보실게요. 베이빅 프로는 720p부터 4K까지 촬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각각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프레임이 있습니다. 720p 같은 경우에는 24프레임부터 120프레임 1080p 같은 경우에는 24부터 96프레임 2.7K, 4K, 4K가 있지요. 프레임에 대해서 먼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프레임 같은 24프레임, 30프레임 이런 말은 1초에 24번, 30번, 60번, 96번, 120번 찍는다는 얘기예요. 영상이란 게 사실 사진을 모아놓는 거거든요. 1초에 정말 빠르게 몇 번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지 이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저는 보통 영상을 찍을 때는 30프레임으로 찍지만 영상을 나중에 편집하실 때는 편집하실 때 좋은 프레임은 60프레임이 좋습니다. 왜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30프레임으로 10초짜리 영상을 찍는 거랑 60프레임으로 10초짜리 영상을 찍는 거랑 후보정할 때 달라집니다. 이렇게 30프레임으로 10초짜리를 찍으시면요. 슬로우, 내가 어떤 장면에서 슬로우모션을 걸고 싶어요. 그럴 때 슬로우를 50프로로 걸면 20초짜리 영상이 되겠죠. 20초짜리 15프레임이 영상이 됩니다. 15프레임으로 내려가면 영상이 약간 부자연스럽게 슬로우가 걸릴 거예요. 반면에 10초짜리 60프레임 영상을 슬로우를 걸면 20초짜리 30프레임 영상이 됩니다. 즉, 그냥 30프레임으로 20초 찍은 거랑 똑같은 영상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후보정할 때 좀 자유도가 높아지겠죠. 천천히 늘릴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날아가는 피사체나 빠른 물체 이런 것들도 높은 프레임으로 찍으실수록 더 선명하고 이렇게 잔상 없이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4K로 꼭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세요. 저는 사실 좀 1080p를 많이 찍는 편이고요. 4K는 좀 중요한 영상이나 올해 남길 영상은 4K로 찍습니다. 이 1080p랑 4K의 차이점은 이렇게 해상도예요. 해상도. 1080p보다 4K가 4배 높습니다. 해상도가. 4배 더 자세하고 선명하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다 4K로 찍으면 되지 않느냐. 4K로 찍으면 좋죠. 하지만 그만큼 용량 차이가 4배 이상 나는 거고요. 또 용량 차이도 나다 보니까 후보정할 때 또 컴퓨터에 따라서 버벅거린다든지 힘들 수 있어요. 4K 영상을 계속 모으다 보면 메모리도 엄청나게 차지를 하겠고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4K로 언제 찍으면 좋냐 하고 여쭤보실 텐데요. 저는 이럴 때 찍습니다. 어떤 영상을 찍을 때 줌인으로 들어가는 사진으로 말하면 크롭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에도 크롭이라고 할 거예요. 크롭을 할 필요가 있는 장면은 4K로 찍습니다. 역시 나중에 후보정할 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FHD 영상을 확대해 버리면 이제 영상의 화질이 720p라든지 540p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줌업으로 쭉 들어가는 영상을 나중에 후보정을 해서 결과원을 탁 뽑아내면은 화질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4K 영상을 줌업으로 쭉 들어가서 뽑아내면은 그래도 FHD에요. 그래서 4K로 찍은 거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점점 4K 모니터도 많이 나오고 있고 TV도 나오고 있고 유튜브도 4K로 지원하는데요. 4K가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은 뭐 다 4K로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메모리도 많으시고 컴퓨터도 좋고 하시면 4K로 찍으면 좋죠. 근데 뭐 그게 아니다. 아니 나 그냥 취미로 영상하고 그냥 이렇게 뭐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다. 그냥 FHD로 1080p로 마음 편히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비디오 포맷이나 이런 NTSC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화이트밸런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밸런스는 저는 커스텀으로 놨는데요. 보시면 AWB에서 오토 화이트밸런스의 약자고요. 클라우디, 써니, 뭐야 이거 몰라 네온 등등의 모드가 있습니다. 저는 뭘 가장 추천드리느냐 AWB면 빼고 추천드려요. 그냥 화이트밸런스는 눈으로 보는 색깔 자연 그대로의 색깔과 가장 맞는 화이트밸런스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후보정 할 때 정말 좋아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커스텀으로 놓으셔서 K값이라고 해서 켈빈 온도값인데요. 올라갈수록 따뜻한 느낌을 주고 값이 낮을수록 파란 느낌 차가운 느낌을 줘요. 이 K값만 그냥 드론 띄워놓으시고 화이트밸런스 가셔서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정도는 요정도 같은데 하지만 4000K 이 정도 그냥 맞춰놓으시고 찍으시면 됩니다. 컬러는 이렇게 컬러도 어떻게 보면 색감이죠. 비비드 뭐 생생한 트루컬러 디시네라이 이것도 어떻게 찍으라 정답이 없습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나 뭐 저거 뭐죠. 프리미어 프로나 베가스 뭐 이런 후보정 편집 프로그램에서 RGB 곡성 그래프로 색감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정하기에 유리한 게 이제 D-log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정말 뭐 전문 촬영이라든지 뭐 정말 중요한 작품이 아니면은 그냥 트루컬러나 논 아니면 그냥 쭉쭉 눌러보시면서 어 나는 이 색감이 예쁜데 하시는 거 놓고 찍으시면 됩니다. 아 굳이 막 전문가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내 눈에 보고 어 이거 색감이 예쁘다 하면은 그거 쓰시면 됩니다. 굳이 막 후보정 힘들게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카메라랑 영상 세팅이었고요. 마지막 이렇게 가시면은 환경 설정 있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뭐 하나씩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걸 되게 자세히 다뤄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필요 없고요. 저는 이 하나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그리드거든요. 그리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아 여기 눌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드는 이 화면을 보실게요. X자랑 지금 구분할 선이 있는데요. 이게 화면 구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구도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 구분할 구도 3분할이라고 하죠. 이 구도의 선 위에 어느 곳에 찍어도 작품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실 때 구도를 잡는 게 좀 어색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켜놓고 쓰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도 정도는 켜놓으셔도 저는 켜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니요. 저는 그리드는 굳이 쓰진 않고요.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다뤄보려고 했던 촬영 세팅이었고요. 제가 좀 말이 빨라져서 내용이 되게 횡설수설할 수도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굳이 막 세팅 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4K가 좋다, 디로그가 좋다 이런 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그냥 예쁜 풍경과 예쁜 사람들 멋진 모습을 담아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드론으로 촬영하는 목적이잖아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난 이게 좋다. 내가 봤을 때 난 이걸로 충분하다. 하시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보시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나 이거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굳이 남의 말 귀 기울여 듣고 휘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정말 멋진 자연이나 좋은 모습들 많이 담으시길 바라겠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 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